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이던 B군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억지로 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이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생활반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인 C씨에게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와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면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질주시킨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